2년 6개월 만에 서비스를 재개한 싸이월드가 구글 플레이리스트와 애플 앱마켓에서 전체 앱 다운로드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. 싸이월드Z에 따르면 현재 미니룸, 사진첩, 일촌맥기, 파도타기 등의 서비스들이 보관됐습니다. 다만 앱마켓 서버 일부에서 앱 다운로드 트래픽이 몰리면서 오류가 났고, 이용자 폭주로 실명인증 장애도 발생했습니다. 싸이월드Z는 휴면 계정에서 보관된 사진첩을 올리는 과정에서 트래픽이 몰리면서 대기상태가 된 상황으로 3, 4일씩 보관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